신균님 사회봉사 대상 가수 신균 이 사람은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면서 사회봉사에 지대한 곡을 세웠기에 애를 기르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12일 코리아 전국노래자랑 이사장 광호체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왜 이쪽으로 와서 저게 똑바로 보이지 2003년을 만네 우측으로 봐봐 우측으로 좌측 그쪽에서는 좌측으로 조금씩 이리다 가운데를 지나다니 자 보세요 오케이 됐어요 자 웃으세요 자 하나 더 하나 더 잠깐요 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네 사랑 따라갈 때 오박 갑니다 사랑 따라갈 때 오박 갑니다 하이라니요 우리를 사랑 따라갈 때 오박 갑니다 사랑 따라갈 때 오박 갑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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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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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